뼈 관절 MBP 콘드로이친 후기 모음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인 뼈엔 MBP 유단배추줄물 MBP30 캡슐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유단배추줄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타골세품의 활동을 억제하여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. 특히 중년층부터 노년층의 뼈 건강에 필수적인 제품이랍니다. 이 제품은 한 알이 작고 목넘김이 편해서 섭취하기에 좋아요. 또한 꾸준한 복용이 중요하니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뼈 건강을 미리 챙겨야 하는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니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식약처인증 MBP 식약처 해석인증 여성 MBP 유단배추출물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관절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졌답니다. 한 병에는 120정이 들어있고 아략 형태로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MBP라는 유단배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강화하고 건강한 뼈 생성에 도움을 준답니다. 또한 해석인증을 받은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어 더욱 안전하답니다.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관절과 뼈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가족들께 선물로 주기에도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